안녕하세요. 네트워크 시리즈로 찾아뵙게 된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입니다. 일단 이 네트워크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되게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됐었는데 일단 제가 머릿속으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작곡가는 브람스예요. 브람스 작곡가에 대해서 워낙에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만 클라리네토나타라는 두 가지 명곡을 남겼는데 이 두 개의 명곡 중에서 저는 2번이 딱 처음부터 떠올랐어요. 그래서 그 2번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독일의 전통적인 느낌을 가지고 브람스, 그 다음에 닐스 가데라는 독일 계통의 작곡가를 선정을 했고요. 브람스 이후에는 누가 있을까를 생각을 했더니 알반베르크라는 작곡가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일단 3명을 선정을 했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독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다른 나라로 갈 것이냐를 생각을 하다가 고민한 끝에 프랑스로 가보기를 한번 해봤고요.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작곡가는 드비시예요. 그래서 제 곡 후반부를 보시면 드비시와 브람스가 같이 붙어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두 작곡가를 연관지어서 상반된 느낌을 한번 표현하고자 했고요. 드비시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인상주의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 프랑스 근대의 보기 드문 작곡가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제가 작곡가를 찾다가 앙리 나보라는 프랑스 작곡가를 선정하게 되었어요. 이 사람이 솔로데콩코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작곡했는데 이 곡은 파리구든 국립음악원이라는 학교의 졸업 작품으로 위촉이 되었던 곡인데 그 곡을 바탕으로 해서 레몬 갈루아 몽브랑이라는 작곡가를 선정하게 되었어요. 이 곡도 마찬가지로 파리구든 국립음악원의 졸업 작품 위촉곡이에요. 그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근대의 흐름을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상반된 느낌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제 닐스 가데라는 작곡가의 작품을 처음에는 제가 이 작품이 되게 슈만의 작품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면서 저는 처음에 선정을 했는데 이제 이 곡을 계속 연습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멘델스 존의 느낌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러면서도 브랑스와도 뭔가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연도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브랑스와 거의 비슷한 이제 생애의 연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슈만 보다 조금 더 이제 브랑스랑 멘델스 존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감상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독일과 프랑스겠죠. 내가 지금 독일 곡을 듣고 있구나 프랑스 곡을 듣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채실 수 있고 인상주의에서부터 점점 흘러나오는 이제 근대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랑스 곡이 있는가 하면 되게 뭔가 또 깊고 진한 느낌의 이제 독일 계통의 이제 곡들을 또 교체하면서 제가 이제 배치를 해놨으니까 그런 거를 들으시면서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프랑스와 독일 여러 작곡가들의 아름다운 향연이 펼쳐질 7월 27일 근모 아트홀 연쇄에서 네트워크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